저희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파이트 넘치기. 다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맥주, 카스. 카스 밖에 먹지 않습니다. 카스 최고. 감사합니다. 액션. 9메달. 신기하다. 신기한데요? 그래, 배추 반갑을 하신다. 너무 좋은 거 같아. 스마트? 가스가 반갑다. 다 맞추고 갔다. 괜찮아, 우리 처음이잖아? 잘하고 있어. 액션! 지금 간다, 지금 간다. 금메달! 우와! 우와! 아이씨! 짜서 우리가 너무 얼굴 쪽이 녹하다. 우와! 자, 이게 딱 되는데. 빨리 하려고 하니까. 금메달! 우와! 짜! 그 타이밍이 맞는데. 우와! 나이스! 우와! 우와! 예! 예! 우우! 살짝 해도 배추 반고를 지금. 내가 옛날에 배추 반고 얘기했던 거. 언제? 연락, 연락 주세요. 그치? 기억나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꿈에 이루어져. 뭔가 두석 선생님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한만 더 앞으로. 짠! 하나, 둘, 셋. 짠! 짠! 액션, 짠! 하나, 둘, 셋. 예! 됐다! 광고 촬영에 주류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카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돼서 저희가 또 카스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선수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또 선수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러니까요. 모두모두 파이팅해야지. 맞아, 맞아. 진짜 모두모두 파이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저희는 진짜 저희의 에너지를 이제 온 에너지를 끌어먹어서 촬영을 하고 갈 예정이니까. 네. 오늘 촬영 우리도 파이팅해야 돼요. 우리도 체력 관리 잘해서. 파이팅해서. 분배를 잘해서 촬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좋은 영상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 근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의상 또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파이팅! 가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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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지 한번 밀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파이팅! 그린 게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우 그린 게 있잖아. 나온다 나온다 그린이. 어이! 클래 inver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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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VM 저피 네! Ready! 액션! 승철아! 너의 의지와 노력을 응원해! 너의 멋진 변화를 기대할게! 안녕하세요. 9시의 가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스 캠페인은 구석순이 함께 한다고 하죠. 저는 돈가스보다 가스입니다. 가스가 더 좋아요. 다음 도식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렌즈보단 가스! 이제 하나의 예시문장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서 AI로 이제 다 만드신다고. 근데 AI로 만들어지려면 입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빨간 코알로인데 그거? 파란 코알로? 도겸이 똑바로 어떻게 했어요? 흡겸! 흡겸! 승관이는 아침 밥 먹었어? 김밥! 그리고 이제 한 끼도 아직 안 먹은 거야? 형은 아까 떡볶이 계속 먹지 않았어? 어 너무 맛있더라. 여기 떡볶이 잘 하더라. 떡볶이 계속 먹고 샐러드 시키지 않았어? 어. 식이섬이 생겨야지. 떡볶이 대기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먹다가 샐러드 시키더라고. 여기 대기실에서 떡볶이 써서 좀 먹다가 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고 다른 대기시간은 됐고 또 떡볶이 계속 먹더라고. 또 먹더라. 그래서 여기 또 한 대 또 있어 새 곡을. 아 미치겠어. 액션! 승철아! 너의 의지와 노력을 응원해! 너의 멋진 변화를 기대할게! 컷! 어? 우리끼리 술을 먹어본 적이 없네. 밥은 많이 먹어봤는데. 어 술은.. 밥은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밥은 그만 먹어야지. 자주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었어요. 응. 우리끼리 하면 술 먹을까? 카스? 어 카스 좋지. 카스 먹어야지. 카스는 좋지. 카스 캠페인도 하는데. 도겸 너 진짜 카스 모델이 잘 어울린다. 응. 우리잖아. 우린. 없어. 순. 카스 해야지. 교복 같지 이게? 약간 갈수록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늙어야지. 갈수록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에어디. 很多人 這些歌 przyp 百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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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빌 같지. 올림픽 선수분들에게 힘을 좀 드리는 그런 캠페인이니까 저희 우석순이랑 되게 잘 맞는 컨셉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열정 있게 힘을 많이 나눠 드릴 수 있는 그런 촬영이 될 수 있게 힘을 내서 잘 해봐야죠. 벌써 지치면 안 돼요. 아뇨, 아뇨. 지치지 않습니다. 우석순은 지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얻으면 어쩌면 돼. 액션! 하나, 시작! 야! 우석순! 짠! 여기랑 드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팔 내놨어? 이렇게 하다 놓기 아마 아프지 않아? 진짜 기울이면 3.8킹으로 내리는 수 없으라고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호시 형 또한 여기 우리가 소액 썩듯이 이게 탁 터졌네. 안 이거 으악! 2.2 우석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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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큰 거 불길이 그러면 그걸 설명할게요. 뒤로 가는 거야. 밖을 바꾸고 다가. 우선 우선. 모여서 파이팅 해야지 하고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다 불꽁니다. 오케이.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호흡이야? 이거 하려고. 기존 안무로 하라고. 맞어? 안 돼. 오케이, 사. Don't give it up, man. Give it up, yeah.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우리 부속순.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큐티를 살짝 줬어. 내가 언제 어떤 큐티 줬어? 연승 때 버릇 아니야? 아직도 했어? 내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했어, 내가? 따라하는 거 아니야?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 부속순. 공인 범쳐. 예.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깜짝이야, 너. 아, 기억이 진짜야, 너. 맛있게 맛있게 드셔 나의 그대 내 목소리 기억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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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와아! 어? 승철아! 너의 노력과 의지를 응원해! 멋진 변화를 기대할게! 자! 예! 셋! 예! 예! 액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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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전 진짜 저 골반 길러스 조금대 형만 진짜 이거 기대나 형 가만히 서 있으면 손이 있긴 한데 김민규가 그거 잘 들어요 춤이네 이건데 난 저 앵글이 되게 좋아해 기타 치는 앵글이네 약간 선수! 오늘 해! FOR THEM!! FOR THEM!! VIP 승훈아 지금 쪼가 준다고 일요일 좋습니다. 액션 하나 둘 셋 짠! 잘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은 서울 수는 아니라 부석순!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오늘 부석순의 카스 촬영 어떠셨나요? 좋은 캠페인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파리올림픽에 서포트와 함께하는 카스 저희가 맥주 광고를 찍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서 멋있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촬영이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맥주 광고로 찍은 거는 제가 예전에 위버스에 말씀드렸잖아요. 맥주 광고를 찍을 거라고. 호시 형이도 말하는 대로 순위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됐네요. 그건가요? 역시 유라인이니까 말하는 대로! 역시 유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경험으로 슈퍼스타만 찍는다니 카스. 부석순위 찍었습니다. 부석순위 다운스텝은 어떠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카스 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 올림픽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분들 그렇죠. 선수분들을 진짜 정말 저희가 열심히 더 응원할 테니까 우리가 올림픽 서포터가 되어서 다치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괜찮으니까 속 시원하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까지 부석순위였습니다. 행복은 선무수이 아니라 부석순위 감사합니다. 선수분들 화이팅! 화이팅! 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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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